아아가 생길 기다 고우워 버티 낼 기다 반드시 헤쳐 나갈 기다 다 기억하고 싶어, 동석.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... 험헤오, 왜 그래요? 누가 사완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? 우리 가족들의 눈에 안을 흘러가야 할 수 있겠죠? 지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마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 한 번 봐